1. 우리가 올라왔더라 발전실에서 일로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 미친 잠깐만 저기 리커 있었던 데 같은데 아 여기 애들 개 많았던 기억이 아 사람 버린다 아 지아로 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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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러다 나중에 한 번에 다 나올라 그러지 감사합니다. 된거 아니요? 고맙다 쥐바이러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여자 박사도 못맞아 판도 안왔어 걔네 메모 코드명 타일런트 다이어리였는데? 아 미치 아 미안 오빠 지나갈게요 넌 왜 누워있다가 아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어 에이다 살려주셈 아 저기 나랑 같이 지금 저랑 같 아 아 아 아 저의 실력을 보여주겠니? 예스 에이다 오시오 나중에 벗으려구요 나중에 섹시 시작 빠악 짜란 이런거죠 아 이렇게 봤을때 난 클레어가 더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뚝뚝 아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. 그치지 않는 미니랑 에이다와 대화하기 결혼하자 아니 뭐 그런건 아닌데 권샷 야 저기 털자 여기 털자 저기요 문 열려있나요? 아이씨 저거 그냥 털면 되는데 네? 내가 건들땐 되지도 않던 총포상이요? FBI는 뭐든 에이다와 함께라면 안 죽을거 같애 아파도 좀 참아 어? 이 사람 여기서 나오네? 어? 애다 어? 애다 안 죽을거 같애 아빠 잘 가 아아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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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땅, 제법하여 이미 한쪽은 변이 됐는데? 그 샷건 저 주실 건가요? 저 샷건 저 주실려고 저, 저 여자가 알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 피넛물 흘린다 피넛물 흘리는데요? 아이가 약간 할머니? 느낌? 어, 이제 반했어 저거 총 주세요 총 주세요 아저씨 어차피 같이 돌아가실 건데 고고고, 손에 있는 거 고 그니까 탄 많으니까 줘 줘 좀 이따 으악 소리 눌릴 때 가면 되나? 아 헉, 자잘했다 헉, 자잘했다 어프렐라 우산을 부러뜨리는 거야 어프렐라 우산을 부러뜨리는 거야 뽀각 아흑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빨리 오십시오 아가씨 아네트를 찾아야 된데요 이거 지금 대충 알 거 같긴 한데 아, 야 막지마 어디가? 흠 왜 하필 라쿤이야 라쿤 불쌍하게 라쿤 라쿤짱 불쌍 귀여운 라쿤 가지고 어스케이크일 리 없지 우와 아거다 이거 일단 이거 아니야 보스 아니라고 해줘 넌 안 와? 야 넌 안 오냐고 망을 갔으나? 아! 아! 저 악어! 거기에 나왔던 악어잖아요 비켜볼래? 아이템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못 가는군 역시 와 여기가 이렇게 됐네? 같이해요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렇게 안 냅두더라고 너도 내려와 임마 받아줄까? 이 방법이 맞나요? 죄송합니다 아니야 야 아니야 같이와 저 여자가 있어야 돼 우리끼리 안돼 내 에임을 지금 믿니 너? 아고 수류탄 던져 수류탄 수류탄 아 이것도 내가 해야되는거야? 아우 쉣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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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안왔어? 먹방 당했는데? 직선으로 달리면 안된대요 아픈거랑 상관없다니 다행이다 진짜 돌겠네 건너뛰기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노오 와우 잘가라 뭐지? 어 던지는게 정답이었네 가음대로 했드만 아 그래서 못 올라가는데 너? 후후 언니? 내려와 아 오 내려주는구만 어휴 아휴 이 쓰레기통엔 뭐 없나봐 경메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? 근데요? 누구야? 누구한테 사는거요? 네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도와준것도 없고 이씨 가스나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을 줘 도와줘 도장 아네트를 열심히 찾읍시다 아 아내 둘을 찾아라 저 여자다 버킨이야 버킨 빼기 버킨 아 G-Virus 아 대신 맞았어 이제 반이야 에이다로 할 차례인가? 난 여기 좀비랑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 이제 저는 에이다로 갑니다 야 옷 벗었다 그새 야 저 비싼 버버리 커트 주고 가네 갖고 와라 너 버버리 개 비싸다 갖고 와라 뚝띠 말할때 아니 왜 임무할때 그런 옷을 입는거죠? 안불편하세요? 안불편하십니까? 약간 동양계 느낌 나네요 에이다한테 어 잠깐만요 아니 다시 했을 줄 알았는데 빛이 넘어야 되는데 잭은 누구더라 잭은 누구더라 아프리코라 한점 울고 먹어야겠네 이 꼬라지를 잠깐만 잠깐만 계속 한번 끊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편집할 때 쉽지 구그만 corners thirty 네 삶아 으어어 ㅋㅋㅋ 알아áz 총알을 아킬 수 있네 아 내 녹화 아아 아 아 아 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아..노 아노노노노노 아니야 이게 먼저 하고 뛰어야 돼요 해킹을 이걸 먼저 해야지 저거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달라요 미친 야 무슨 좀비가 잠깐만 저 오빠 저 오빠가 왜 여기 와요? 너 안돼 팬티 보이겠다 야 잘못하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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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닥치고 도망가야 되나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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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 이건 어쩌냐 이야 유다이야 반갑다 어디서부터니 저분이 타이런트 님이군요 개놈식기 개놈식기 세상 개놈식기 다행이다 여기라서 여기 보셨네 한번 확인하고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이 도망쳤다 고대체 저자죽입니다 끄집어십쇼 잠깐만 아 손가락 아파 아 안녕 선생님 이거 깔깔이 아닙니까? 맞습니다 아이고 예리해라 손가락 아파 아파나 지금 엄지가 너무 아파 파스 파스 안갖고 들어왔나 누르는걸로 했을때 단점은 엄지가 충난다 딴 데서 가서 해외야되나보네 아파나 댕댕냥냥님 안녕하세요 어 보고서 소각로 새소목밴드 뭐 소각로에서 뭐해야되나봐 direkt 아파나 그래요 뭐 반대추럴대 이렇게 아파나 안맞아 아파나 왕복 내리로 지금 띔박질이 잘 안돼가지고 엄청 세게 누르다보니까 아우 손아파 너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앉았어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잘했어요 손목 밴드 방알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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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아 죽겠는데 이 단어 에이다 잘가 다음엔 좀 잘해줄게 미안해 죽으면서 배우는거지 뭐란 뭐다? 죽은거다 아 손가락 아파 아 한 번 더 죽더라도 바로 소강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아 망할 카슨아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죽일 생각을 하냐 나쁜 카슨아 망할 이렇게 보니까 전사님 같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흠 2 앞 1 5 아 아 내가 너무 돌아왔구나.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. 저장! 살았으면 저장해야지! 너 죽었어 망할 가슴아. 사람을 불태워주길래 들어? 안받나 아파할건데. 안받나 아파할건데. 뭐 없구요? 있을줄 알았는데. 아 이런 옷 입고 잘도 뛴다. 구도 신고 난 절대 못하겠던데. 스포트라이트 맞겠지? 어둠으로 beh Of 죽어내! 그만해 이제 죽으러 가니까. 난 안 졌어 임마. 살아있어? 워우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스타킹 찢어졌 아 박혔네 아플텐데 미나즈 키로카님 안녕하세요 간만이에요 이럴 때 레온? 이제 레온으로 바뀌겠네 이제 레온으로 바뀌겠네요 야 놓지 말고 하여튼 그 아